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미국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을 지지하는 공화당 우세지역 상당수에서는 낙태금지 조치가 즉각 단행되었습니다. 민주당 우세지역은 낙태권 보호지역을 선포하며 원정낙태여성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공화단계 쪽을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파괴하면서 텍사스주 맥컬런에 있는 홀우먼스 헬스 클리닉은 낙태수술이 예정됐던 환자 22명에게 낙태수술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텍사스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30일 이후 자동으로 낙태가 불법화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미주리 루이지에라주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악한 소주 리틀룩의 한 병원은 대법원의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나 소속 주지사를 둔 정부는 낙태수술 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팀월드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출산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미네소타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개빈 유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원정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도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낙태권 옹호 승위대가 지난 주말 내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렐르는 이번 판결은 미국 문화전쟁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